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2019년 새해 맞이 묻고 답하던 네 번째 질문은 이대식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많은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책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책 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대식 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책 쓰기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제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책을 써야 되겠는가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썼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미국 선교사에 관한 책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자기경영이란 책 그 다음에 무기가 되는 독서란 책 그 다음 불안한 평화란 책입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일단 정해져야겠죠. 그럼 책 제목이 정해지고 나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 쓸 것이냐 읽으려고 하는 그런 독자층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책 쓰기가 원활하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써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실 때는 항상 두 번째의 독자 누구를 대상으로 쓸 것인가라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1번과 2번이 정해지고 나면 세 번째 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는 누군가 그 책이 뭘 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받게 되면 아주 간단한 한 두 문장 세 문장 등 들어 이 책의 목적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추구하는 것 독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되죠.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없으면 그 책이 지향하는 목적지라는 부분들이 허릿한 거죠. 그러면 책을 써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 책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보통 일반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나가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책을 쓰실 때는 책은 집짓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실 때 반드시 건축 도면이 있죠.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인지 도면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집이 중구난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건축 도면에 의해서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을 쓸 때도 정교한 목차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시게 되시면 서문을 읽으시고 서문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 대목차, 소목차, 중목차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목차들이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5장 혹은 7장 혹은 10장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 책들은 7장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대부분 기성전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논문처럼 드러내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굉장히 정교하게 짠 편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차가 복사용지로 1장, 2장, 3장 정도로 대목차하고 중목차, 소목차 정도가 아주 깔끔하게 잘 조직화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작가들은 대부분 책을 집필하기 전에 처음 시작부터 대충 어떤 정도의 결론으로 나올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써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한 도면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그림을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책의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이런 형식으로 대단히 잘 짜여진 목차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책은 시작하고 끝을 맺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 시작한지 몇 년이 걸려도 책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사람에 따라서는 대작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따라서 특정 주제에 매달리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특정 주제에 몰입하는 그런 기간이 비교적 다른 작가 분들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를 마칠 때는 아주 집중기로 글을 쓰고 초고를 마친 다음에 고쳐가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시간도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죠. 만일 저라면 초고 아주 손을 좀 많이 대야 되지만 전체의 아이디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의견이란 사례가 모인 책의 을계라는 것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과 약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은 6개월 안에 마친다든지 이 책은 3개월 안에 마친다든지 이 책은 한 달 안에 마친다든지 1년 안에 마친다든지 그렇게 다섯 번째는 마감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는 부분들이 책 쓰기의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써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정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서문을 쓰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을 쓰는 동안에 한 번 더 책에 대해서 가져왔던 생각들을 다 정리정돈한 것이죠. 서문이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대부분 다 장악하고 그 그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서문에 정리정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책의 서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책을 써나가는 겁니다. 아마 초심자로서 책을 쓰시게 되면 200자 원고지 기준 10장 내외를 가지고 한 꼭지 정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책을 한 원고지 1500매로 하면 원고지 10장을 한 꼭지로 따지면 150 꼭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원고지 10장도 있고 10자 쓴 장도 있으면 대개 120개 꼭지나 150개 꼭지가 나오는 그렇게 큰 책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장부터 시작해서 작은 소주제를 써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한 소주제에 담을 수 있는 원고지 양은 대개 원고지 200자 기준 10장이나 15장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하시면 조금 책 쓰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들 수가 있죠. 책을 마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10장을 150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한 꼭지 한 꼭지를 채워가는 겁니다. 아마 작가들 가운데 계속해서 글을 써내는 사람들은 한 꼭지 한 꼭지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10장 10장 10장을 써나가는 과정들을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 같으면 계속 글을 쓸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른 소소한 즐거움도 있지만 가장 즐거운 그런 경험들은 아무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원고지 10장에 15장 정도의 분량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워서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바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 바쁘신 교사분들도 책을 한 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서 2, 3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원고지 10장에 15장 정도를 2개 3개 정도 마무리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책을 쓰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책을 쭉 쓰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아홉 번째는 결론 파트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고가 완성이 되면 약간의 휴식을 하루나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신 다음에 책을 고쳐가는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죠. 어떤 작가 분들은 원고가 완성이 된 다음에 몇 년씩 묵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원고가 완성되면 바로 출판을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재고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 책을 쓰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정도의 방법을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글쓰기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작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은 일단 천여작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책을 내봐야 그 다음 책들이 좀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죠. 첫 번째 책을 쓸 수가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을 쓰는 일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또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멋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맞이의 네 번째 질문인 책 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대식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